프랑스 가정식 프랑스 음식을 직접 이렇게 요리해서 먹어보는 건 처음이에요. 진짜. 두 개. 두 개. 승계속 나랑 바꿔기로. 이걸 딱 근데 해보니까 내가 느낀 거는 이 음식은 집에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나도 느꼈어. 이 음식은 남의 집 가서 해야 돼. 내가 한 두 번 해보는 게 아니어서. 일생은 남의 집에서. 너희는 양아치니? 나 지금 얼굴 슬퍼하게 되는데. 궁금한 게 저희 오늘 공연해요? 어. 그러게. 한 대니? 우리 이따가 그 영재 친구들 만나는 거잖아요. 영재 친구들 키가 부쩍 커있겠는데요? 불이 안 켜지. 불이 안 켜집니다. 불이 안 켜지는데요? 지금 예열 중이어서. 좀만. 야. 나 약간 느낌 오겠냐 하면. 시집살이 하는 약간. 음악하는. 콩쥐가 그때 콩쥐. 콩쥐 타는 그래서. 콩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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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. 내가 뭐 아까까지만 정신 개 차렸는데. 정신 차려. 근데 재미있긴 재미있어요. 이게 찐 리얼 재미이긴 해요. 그러니까. 재미있거라 하니 얼마나 다행이네. 나 집사부 일체 촬영하면서 이렇게 사부님 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죄송해 보기는 처음이네. 하하하하. 야. 어떻게 해 이거. 야. 어떻게 해 이거. 하하하하. 뭐야. 야. 야. 어떻게 해 이거. 하하하하. 뭐야. 이 가구 다 받은 거야. 어? 정신 차려볼게. 뭐야. 아니. 형. 뭐야 이거. 이게 왜 빠져있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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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하하하하. 이거 빠졌어.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. 비트에 나사가 또 빠졌어. 이게. 어? 어떻게 된 거지. 제가 이거 잘해요. 꺼고는 것 같은데. 제가 고칠 수 있어요. 걱정 말고 하세요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제가 고칠 수 있어요. 걱정 말고 하세요. 걱정 말고 하세요. 걱정 말고 하세요. 걱정 말고 하세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하고 있어요. 이거를 내가 하면 돼요. 여기다, 여기다. 단죽하다 갑자기. 아, 진짜 웃겨. 아, 진짜. 괜찮다. 정말 괜찮다. 정말 괜찮다. 정말 괜찮다.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리셨어. 이게 왜 떨어져, 갑자기? 드라이버에서, 드라이버에서. 드라이버? 드라이버, 드라이버, 드라이버. 내가 해볼게, 내가 해볼게. 어? 이거. 이거 돌려야 돼, 돌려. 안 봐, 안 봐. 나무가 삭았어. 그러면 안 봐.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래, 톱밥이 나온다 그니까? 그래, 여기. 여기 나무 톱밥이 나온다. 야, 어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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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희들아 가라, 너희들아. 나도 닿을 때. 나도 닿을 때. 야 그거 조심해 우리 지금 이러다가 지금. 야 그거 조심해 우리 지금 이러다가 지금. 형 죄송합니다. 그래도 밥은 먹고 갈게요. 하필 하신 거 없으세요. 아 진짜 웃겨. 아 진짜 웃겨. 아 진짜 웃겨.